한국에서 6번째, 7번째 공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특별한 시간이 됐었는데요. 제가 스페인 문화에 가장 가까운 뮤지컬을 이번에 가지고 오게 되어서 좀 더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주제나 이런 문화 같은 건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페인 공연이라기보다 국제적인 공연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배우들의 특별한 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 베르날르다 알과 가지아의 열정들을 모두 갖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스페인어 공연이었는데 영어로 번역됐었고 다시 한국어로 번역됐는데요. 한국에 와서 좀 더 고향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국의 한이 사실 이 공연에 정말 잘 맞는 콘셉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열정이 너무 대단하셔서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항상 너무 즐겁습니다. 네, 말씀 잘 들으셨습니다.